이 게임은 뭔가 실망이 많은 게임이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실망인건 얘에요 사카즈키 아카이누 얘가 제일 실망이야 일단 뭐 밸런스적 뭐 파워 밸런스는 모르겠지만 예 연출 어? 이펙트 이런게 정말 별로야 어 진짜 답이 없어요 뭐랄까 이펙트가 만들다 맞는 느낌? 뭔가 용암이 튀어나오려다가 들어가는 느낌? 아카이누 상대도 아카이누 옷 색깔이 바뀔거에요 이걸 보려고 사실 이거 보려고 골랐어요 내가 고르는건 그거죠 필름 골드웨어 버전이고 상대가 과연 아 오야 검은색? 갈색? 브라운색? 아 자자자 용암 자자 용암이 뭔가 분출하고 있지 않아요 뭔가 용암이 코탁지만큼 분출하려다가 맞는 느낌이랄까 자 여러분은 지금 이펙트를 보시면 안되고 이거 야 이거 똥 아니에요 참고로 이거 똥 아닙니다 자 방금 던진것도 똥이 아니에요 참고로 예 아 나 이런것 때문에 정말 별로란거야 아니 다른 캐릭은 좀 봐줄만 했어요 근데 아카이누 얘는 진짜 아 어떻게 이렇게 뭐다비야 어 일단 없애져 예 연출은 둘째치고 강력함 예 강함에 있어서도 별로인거 같아요 내가 봤을때 자 설사하러 변신했다가 갑자기 와서 어 이것도 별로야 이거 나오자마자 때려야지 뭐하는거야 왜 나오고 튀어나와서 꽁충 마리오처럼 꽁충 뛰고 공격하는거지 그러니까 빈틈이 생기는거지 그리고 이거 올리고 나서도 뭐 할게 없어요 이거 안맞아 이거 처음에 이건 안맞고 나중에 내려오는데 자 이거야 이거 별로죠? 헤헤 아 거인족이시여 하이딘 하이딘이었나요? 하이딘 뭐야 얘 처음엔 안맞고 뒤늦게 맞는거지? 북두신권이야? 됐스 때려봐 때려봐 지금이죠? 가 아니죠? 예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뭔가 굉장히 할말 없게 만드는 전투에요 어 야 그만 좀 죽어 이제 어 검은수염이 힐피였죠 그러면 이거 맞고 죽어 아 아 막았어? 한번더 요거까지 으흠 으흠 어 미쩔 미쩔해 야 서로 말 섞여가지고 안들려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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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막을때는 보다가 갑자기 들어가 그렇지 지금 그렇지 뒤에서 해야돼 뒤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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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안맞네요 으흠 으흠 어 뭐야 어 불똥 한개 오 방금 전에 불똥 캔슬 당했죠 근데 저게 한개만 올라가도 내려와요 내려와 내려와 설사 한개라도 내려와 원래 다른 캐릭터 쓰면 뭐 펜슬 당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되는데 얘는 예 방해도 내려오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 여섯개 다 올라갔어 후두두두두두 요런식으로 예 뭔가 이펙트가 너무 안좋아서 이거 뭐 설명하고있는 나도 뭔가 짠해 뭔가 짠해요 하일딩 와 저게 약간 그게 있어 뒤늦게 맞는게 있어요 안심하면 안돼 허허허허 좋은데 북퇴신권 아 뭐야 왜 안되 이거 왜 안되네 이거 안되는거네요 괜찮아 두개 올라갔어 자 내려옵니다 두개 또 짠해 뭐야 한개였어? 아 또 두개 두개 이번에야만 두개 그러면 요거쓰고 하일딩 쓰고나서 지금이죠 됐스 됐스 야 지금 가 가 가 드리대 드리대 그렇지 요렇게 이런식으로 하는 캐릭이에요 별거없어 아 노잼이에요 이거 아카이누 캐릭터 자체가 노잼이에요 이게 뭐야 이펙트 아 빠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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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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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겼네요 예 미쪼레 나한테서 도망칠 수 있을거라 생각했나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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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